우리 나오는 줄 알고 막 이거 했으면 또 나오죠 나오셨습니다 안녕 제가 인사부터 할께요 자 둘 셋! 에브리스톤 팀! 안녕하세요 에이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선은 저희는 지금 칠레에 와있구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아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어제 이제 제가 칠레에 도착을 아 오늘 아침에? 칠레에 도착을 해서 아 여기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도착을 해서 준비하고 공연을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이제 또 저희 휴스턴이었죠 휴스턴에서 이제 기상 바로 저희가 연착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아 오늘 오후에 오후에 이제 공연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현지도 기상이 되게 안 좋아서 아쉽게 무대를 오늘 못하고 이제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준비도 많이 했고 뭔가 이렇게 좀 제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인사를 좀 제대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뭐였죠? 이렇게 다 뭐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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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뭐였죠? 싹 뭐였죠? 네 이렇게 모여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되게 날씨도 안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공연 끝까지 보려고 기다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아쉽지만 네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네 인사 그리고 또 저 인정 걸림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현장에는 못 찾아와주셨지만 또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저희 오늘 실내에서 어떻게 공연하나 궁금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많은 또 팬분들 타지에서 또 경험하고 계셨을 팬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준비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그냥 햇살을 했는데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럼 저희 샌일을 살짝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? 어 샌일리스트 네 원래 준비했던 오 요것도 고민을 진짜 원래는 무대 많이 했죠 저희끼리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도 엄청 많이 얘기했던 샌일리스트라서 왜냐면 투어 중이라 아 이제 투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되게 모델도 있었는데 우트를 넣어가지고 응 원래 오늘 이제 저희 라인다우 처음 그렇죠 라인다우 스페셜 무대 또 있었고 처음 맞아요 처음 첫 곡으로 원래 게릴라 하고 저번 투어 때 네 되게 재밌게 또 저희가 잘 했던 샌일리스트 중에 이제 피보 메들리 굴리 모일 선거고 네 그다음에 투어 비트까지 춤을 춰 많이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여기는 또 칠레에서 또 많은 스페인어를 사용해 주신 브라시아스가 있는 땡스를 쓰고 준비했었고 마지막으로 머즈를 이제 저렇게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네 무대를 못했는데 한 명씩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짧게 이제 오늘 새벽이라 짧게 얼굴을 보려고 얼굴 비춰 들리려고 킨거라서 손님들하고 보려고 킨거라 이거를 여러 개 바꿀 수가 있나? 어 바꿔? 지금 사이 나오고 있어? 어 지금 사이 나오고 있어 어 바꿨다 바꿨어?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되게 날씨 또 추웠을 테고 또 비도 많이 왔을 텐데 몸 꼭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계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 무대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멋진 무대와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에이티즈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또 무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요즘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꼭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꼭 약도 잘 챙겨드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조금 더 힘내서 행복한 날들 행복한 날들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비여행에서 왔는데 일단 무대는 너무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 에이티니 이제 기다려주신 에이티니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네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기약해요 감사해요 안녕 일단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웠는데 저희 에이티니 보려고 이제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에이티니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너무 아쉽고 그래도 아쉬운 만큼 제가 꼭 에이티니가 더 멋있어져서 우리 에이티니에게 더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에이티니 안녕 일단 저희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기도 아쉽지만 에이티니만큼은 에이티니가 더 많이 아쉽겠죠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하고 다음을 기약할 때는 저희가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 찾아뵐 테니까 그 속상한 마음 조금만 잘 이렇게 고이 고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웠고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몸 잘 녹이셨으면 좋겠고 영상도 같이 나왔다 오늘 공연 너무 못 보여드려서 너무너무 너무 아쉽고 저희가 더 여상이 말대로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무대를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보단 둘이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비슷한 마음에 오늘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앞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무대로 앞으로 또 보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사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나 많은 관계자분들 또 되게 오늘 공연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되게 아쉽지만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팬분들일 거 같아서 그 마음 저희도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꼭 이렇게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 나오게 네 산이 얼굴 제일 크게 나오게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진짜 제가 또 팬분들이 앞에서 진짜 홍준이 형 말대로 눈물을 흘리시니까 뭔가 마냥 웃으면서 인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빠르게 또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준비를 연습을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이라 저희가 또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인사할까요? 다 인사해요 한번 할까요? 네 너무 감사하고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또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전 세계에서 저희 ATG의 모습을 기다려주셨을 다른 팬분들께도 너무너무 다음을 기약하며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지금까지 ATG였습니다 둘 셋 MST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